윌리엄 아빠랑 재민이가 하자 아침부터 윌리엄이랑 뭐하는거죠? 우리 지금 면 만들거야 면 윌리엄 면 좋아하지 이야 면을 직접 집에서 숱하면을 자 윌리엄 윌리엄 잘하네 오 윌리엄 잘하네 오 잘 미네요 칼국수가 칼로 만든 국수야 징징징 이거 면이야 면 아 지금 먹으면 안돼 조금 이따가 삶아야돼 우리 지금 길게 만들거야 조금 있으면 누구 생일이야 아이아이 생일 깽 하개 생일이야 벤틀리 생일이구나 아가새 이제 한살 되잖아 한살 응? 맛있어 맛있어 먹었어? 지금 먹으면 맛없어 윌리엄 상으로? 상으로는 훨씬 맛있어 야 이 까불고르기 아이 잠깐만 싹 싹 그만 그만 아 야 야 안돼 아이 안돼 너 여기 다시 연결해야 되잖아 야 야 아까 생각해야지 어? 아까 나왔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빠 작은 사자 나왔네 아기 사자야 안녕 사자 귀여워 이제 면에 들어갈 육수 만드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쓰읍 불안한데요 또 아 벤틀리 탓이 합세해서 장난할 것 같은데 어떡해 저거 정말 치우기 어려운데 하 가져갔어요 고실로 그래 귀여워 나가 이거 샘 아빠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쵸 좋은 아빠라서 분명히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대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ill you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제로 춥이 다 됐어! Oh my god! 없기요? 자 자 자, 이제 어? 거기 올라가지 마 야 야 야, 야! 내려 와 그래도 울지 않아요. 재밌어? 네. 진짜? 네. 수양이 필요합니다. 아가 얼굴 봐봐, 머리 봐봐. 할아버지 됐어. 아가 할아버지. 신났어요, 진짜. 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화 안 내고 아이들이 직접 치우는데 참여를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언제 탔답니다. 조심해, 니네들. 그래도 도와주네요.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미안해, 윌리엄. 벤을 위해 만든 장수면발. 한 올 한 올 끊이지 않게 모아서 육수에 넣어주면 장수면 완성. 벤틀리 돌이거든요. 솔직히 돌잔치 하면 하이라이트가 돌잡이잖아요. 벤틀리 취향 고려해서 돌잡이 리허설 하려고요. 목잡이.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원래 생일 때 미역국 먹는 거야, 윌리엄. 아가 닭띠야, 닭띠. 떡은 원래 그냥. 호주 스타일은 케이크야, 케이크. 생명. 오래 살으라고, 건강하라고. 진짜 맞춤형 딱. 아가 못 잡을지 먼저 보자. 아가 못 잡을지 먼저 보자. 아가 이리 와. 화이팅. 이리 와. 2일 전에 저렇게 뛰어가서 잡는 모습듯이 생경하네요. 맞아요. 하피 버스테이. 하피 버스테이. 하피 버스테이. 하피 버스테이. 떡 잡을까 말까? 하피 버스테이. 비벤트리. 하피 버스테이. 하피 버스테이. 두 유. 박수. 두 유. 박수. 생일 축하해요. 떡을 잡을까요? 딱, 떡, 떡. 아니, 아직 안 해. 뭘까요? 아니, 아니. 뭐 잡아? 뭐 잡을까요? 뭐 잡을까요? 과연 떡이냐, 계획이냐? 당첨됐네요. 이건 케이크 잡았네, 케이크. 들어갑니까? 오, 설레. 오, 설레.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아, 신나. 절로 춤이 나오죠? 오, 뱀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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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너 저 생일에 케이크 먹는 거 기억나? 초코. 초코지. 호주 스타일은 케이크야, 케이크. 뱀뱀뱀. 아, 맘마. 아, 맘마. 아, 그럼 처음 보면서도 저기가 우리 집인데. 네. 그러니까. 박수까지. 우리 집에서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이야. 계속 들어가네요. 너는 작은 빼물이야. 아주 그냥 제대로다. 그렇죠. 옆 칸으로 가야죠. 자, 케이크 그만 먹어. 케이크 그만 먹어.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새로운 메뉴에. 이거 우리 만든 면이잖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적극적입니다. 포기를 모르죠. 물놀이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너 건강하지 않을 거야. 근데 케이크 하려면. 빨라, 빨라요. 근데 케이크 하려면. 아니, 무슨 돌잡이가 저렇게 상이 올라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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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희들은 뭐야. 이건 뭐 어디에 치워도 따라오셨는데. 지금 앞대로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돌이니까 아빠 봐줄 거야. 그래요. 네, 한 입만 줘 보세요. 저게 뭐 맛보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면을. 우와. 근데 맛있나봐. 잘 먹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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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카메라까지. 아니란다. TMF.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벤틀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우와. 우와. 미끄럽지? 많이 먹었어요? 해비 버스테이 투 이그 윌리엄 위로와서 앉아봐 우리 TV보자 아가 누구였어? 아가 아가였어? 너 아가 태어날 때 기억나? 너 이거 기억나? 일 년 전이에요 누구야? 아빠 엄마 탓해요 엄마 탓해요 갑자기 분주인 야 이거 너야 넌 주인공이야 아빠야 아빠 아빠지 아빠가 혼나 경직도 있으니까 혼나는 것처럼 긴장도 하니까 아니야 어? 엄마 윌리엄도 있으면 좋겠다 어 윌리엄도 있으면 좋겠다 윌리엄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윌리엄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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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윌리엄이 있으면 너 뭐라고 했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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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엄마 엄마 보러 갔어 병원이야 어 오 기억을 하네 다 기억하는구나 엄마 죽어봐 어 네 잠깐 힘들어요 힘드시고 힘드시고 잘 터져 엄마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저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뭔지 설명도 안 해줬는데 맞아요 감정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네 안녕 데려가요 아 나왔어 아 세상에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위대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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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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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코 차고 있어, 응? 그치? 엄마지, 어, 봐봐, 누구야? 엄마지, 아이고, 엄마 보이니까 이제 웃어, 아이고, 세상에. 다 컸네, 다 컸어. 벤, 여기 있네. 어, 여기 누구야? 기적과 같이 우리 곁으로 와준 벤틀리. 아빠 품에서 처음으로 눈을 떴었죠. 아, 저 기분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백일. 백일 축하합니다. 목 가누기부터 혼자 앉기까지 폭풍 성장을 보여준 벤틀리는 결국 9개월 만에 첫 걸음마를 뗐죠. 진짜 독보적으로 빨랐어요. 맛있지? 들어줄까요? 뱅끝 웃는 모습이 보는 사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힐링천사 벤틀리. 앞으로도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 벤틀리,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벌써 1년 됐네, 우리 아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벤틀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워! 박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생일 축하